옛날 가게집 옛날 가게집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가게집이었는데요 집은 바디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밭이 200평 정도 되고요 뒷편에 산이 200 몇십평 됩니다 밭과 산을 합쳐서 400 몇십평 되고요 길가에 도로 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들도 많이 다니는 큰 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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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터와 위치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집터입니다 주변의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마을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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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한 마리만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